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류광진 티몬대표와 유하연 위메프 대표를 연이틀 소환했습니다.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은 어제 두 대표를 12시간 정도 조사한 뒤 오늘 오전 이들을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. 유하연 대표는 오늘 출석에 앞서 검찰이 파악한 내용을 확인하는 데 있어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며 혐의 부인보다는 알고 있던 사실과 몰랐던 사실을 설명하는 데 집중했다고 말했습니다. 검찰은 이들에게 1조 4천여억 원의 사기, 500억 원대 횡령 혐의를 적용 중입니다.